세폰이 형 몇 살 때부터 요리하셨어요? 저요? 한 20, 한 4, 5 때부터 시작했어요. 먹는 걸 엄청 좋아해. 내가 거짓말하는 게 이거 한 100알은 먹어. 엄청 먹어. 내가 옛날에 쟤가 같이 먹는 프로 했거든요. 쟤 먹는 거 보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입맛이 웃겨. 야, 진짜? 다 했어요? 어. 형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. 왜? 왜냐하면 저녁까지 우리가 이거 다 해가지고 배달을 해 드리려면. 야, 내가 무슨 노란이 지금? 잠깐 지고 있는 건데 네가 그런 얘기라고 하셨어. 자, 이 셰프. 이 셰프. 이거 체크 좀 하자. 여기 탔죠? 자, 한번 볼까요? 자, 됐죠? 오,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한 반 투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두 번. 그럼 한 번에 쟤 먹어. 그래. 맛있다